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 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 박사 TV의 신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내용은 바로 폴리메스. 그냥 폴리메스가 아니라 심화 시간입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정말 이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았다. 이 책은 그런 류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개념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읽은 분들이 이미 많아갖고 제가 이렇게 서평도 보고 후기도 보고 피드백도 보는데 이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 영상이 아무리 퍼지고 뭐 서평이 아무리 퍼지고 마케팅이 아무리 퍼져도 뭐 95%에서 99%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 책을 보고 질의 짐작을 하시고 뭐구나 뭐구나 그러시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냥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요즘에는 책 안 사도 서점에 가서 훑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읽은 분들을 위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책을 더 제대로 이해해서 더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폴리메스 하면은 읽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한 분이 뭐 대다수인데 읽은 분들 중에서도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많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뭐 안 읽은 분들은 뭐 그냥 지뢰짐작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 폴리메스는 폴리메스는 제네랄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를 뭐 그냥 스페셜리스트의 시대 끝나고 제네랄리스트의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꼴 관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네랄리스트는 이렇게 많이 두루두루 하는 거고 스페셜리스트는 이렇게 뭔가 하나를 깊게 판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폴리메스는 그냥 이렇게 제네랄리스트가 1% 그냥 좀 이렇게 정량적으로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폴리메스는 이해를 최소 3개 이제 구체적으로 폴리니깐 3개 이상 10% 정도 레벨까지 이해해서 이거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 폴리메스를 뭐라 그럴까 자기 합리화 하는데 쓰는 분들이 100%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폴리메스가 되려면은 하나를 10%를 파야 돼요. 하나를 인계점을 넘어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인계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게 폴리메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죽도밥도 안 됩니다. 죽도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폴리메스가 왜 대단한 개념이냐면은 왜 대단한 개념이냐면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교에는 여러분 복수전공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친구들은 복수전공 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전공도 들어보셨고. 근데 뭐 전공 3개, 뭐 트리플 전공 이런 건 없잖아요. 사회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단어 하나로 폴리메스다. 이렇게 살면은 삶이 훨씬 풍족해진다. 라고 딱 정의해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에서도 어떤 전공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뭐 이과 문과를 요즘에는 뭐 없겠지만 요즘에 없나요? 아무튼 저희 때는 이과 문과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느슨하게라도 나누고 어떻게 뭐 이렇게 약하게라도 나누고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그거 하나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한번 파본 다음에 그거 이상으로 뭔가 내가 3년, 4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파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되게 드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제네랄리스트가 절대 아니고 폴리메스는 여러분 폴리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정량적으로 말하면은 비약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어떤 영역에서 상위 10% 상위 이제 10%만 10% 가는 영역 정도의 수준이 3개 이상인 분들 그럼 이 얘기 보고 제가 댓글들을 또 많이 봤어요. 이걸 우리가 광고 영상도 돌리고 마케팅도 알아서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보면은 상위 10%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러는데 택도 없는 얘기에요. 여러분 상위 10%만 갖고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절대 그걸로 여러분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험이 뭐죠? 공무원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특히 잘못만 안 하면 안 잘리죠? 근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 경쟁률 자체가 1%대에요. 10%만 해서는 여러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요. 근데 여러분 상위 이게 왜 근데 진짜 이게 폴리메스가 대단한 개념이냐면은 10% 있잖아요 여러분? 10%?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장담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의식적 노력으로 시간을 충분히 많이 써서 상위 10%까지 간다?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흥미를 못 느끼면 어쩔 수 없는데 약간의 흥미. 그 대신 흥미가 만약에 없으면 동기보여로도 대체가 돼요. 되면은 상위 10%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래요. 너니까 그러기지 새끼야.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과외가 아니라 애들을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과외랑 코칭은 과외는 이렇게 오늘 1장 펴봐. 뭐 2챕터 2 펴봐.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저는 안 가르쳐어요. 코칭을 할 때는.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뭐 2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엄마랑 자식. 아버지랑 자식 아니면 부모님 모두랑 자식을 만나서 다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저는 막 7등급, 9등급까지 있을 거예요. 8등급, 뭐 좀 잘하는 6등급 봤던 애들을 2등급까지 거의 다 올려봤어요. 심지어 1등급이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이 폴리메스라는 개념을 이거 모를 때, 부모님들한테 말할 때, 솔직히 동기부여만 어느 정도 되고, 의식 쪽 노력하고, 시간만 정량적으로 충분히 투입하면 2등급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근데 1등급은 어렵습니다. 1등급이 아마 4% 붙을 거예요. 1등급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에 디테일이 들어간다. 영어만은 2등급까지 가는데 문법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1등급 가려면 문법, 왜냐하면 한 문제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맥락도 좀 알아야 되고, 배경 지식도 더 있어야 돼요. 근데 2등급이 뭐 10 몇 프로까지일 텐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웬만해선 다 갈 수 있다. 진짜 3등급, 2등급은 제가 3등급까지 치면은 못 시켜본 경우는 0%예요. 일단 영어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하냐. 박사 과정대로 제가 얘기해드리면은, 네이처 탑 클래스는 뭐 1%는 아니고 0.1%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노레터, 뭐 피지컬 리뷰러, 이제 저희 물리 쪽이나 이런 신소재 쪽에서 유명한 것들인데, 그걸 이제 1%가 봤을 때 10% 저널은 이제 어플라이드 피지스 레러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렉미어, 뭐 카본, 제가 했던 것 중에 있는데, 저는 지금 연구계를 떠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 내일, 복귀에서도 6개월 정도만 트레이닝하면 제가 그런 데는 당장 논문을 쓸 수가 있고, 제가 학생 때, 후배, 그러니까 선배로서, 무슨 뭐랄까, 내가 포닥도 아니고, 내가 지도교수도 아닌데, 그 친구들을 훈련시켜갖고 거기를 못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졸업한 다음에는 이 친구들이 더 잘해서, 저는 못 해봤지만, 뭐 어드벤스 매트리얼이라든지 나노레터 이런 데 다 내고, 결국에 저희,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저희 연구실이 학생 수준에서는 네이처 사이언스를 못 썼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탁 씁니다. 그럼 무조건 돼요. 이거를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제네랄리스트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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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재다능한 사람, 그 누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상위 10%로 3개 이상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상위 10%로 3개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이것도 제가 다 폴리메스 개념 알기 전에, 여러분 제가 노동 곡선이랑 인근 곡선이랑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딱 상위 10% 개념이에요. 뭐예요? 노력과 결과가 선형적으로 나오는 구간. 그냥 폴리메스에서 이 10%가 된다는 거는, 여기 이제 세츄레이션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는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한 개만으로 돈을 벌 때는, 이거를 덤어서야 거기서부터 부가가치를 쳐준다였는데, 이제는 폴리메스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상위 1%까지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노력을 투입을 해도, 이게 올라가는 게 작으니까. 근데 이게 폴리메스가 되면 뭐가 좋냐면,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심하니까. 10% 곱하기 여러분 10% 하면 어떻게 돼요? 1%가 돼요. 1%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너무 정통으로 파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다른 분야를 10% 확실히 파고, 이걸 10% 파서 그걸 합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1%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노리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폴리메스 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호기심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막 내가 마저 이거를 10% 10% 합쳐가지고, 1% 만들어야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호기심이 안 들고, 재미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안 들고, 동기부여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두루, 일단은 여러분 제네랄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교양을 쌓으면서 내가 제일 관심이 갈만한 분야를 이렇게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면서. 아, 여기 내가 열정을 한번 쏟아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지식, 교양 지식을 쭉 늘려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폴리메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100% 교차가 됐을 때가 1%가 되는 거지, 반만 교차가 되면 상위 5%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10%, 10%가 온전히 섞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만 섞이면 9%만큼만 떨어질 거고,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인생에서 딱 아다리가 맞아서 100%, 100% 섞여가지고 1%가 되진 않아도,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하다 보면은, 섞이고 섞여서 섞여서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맥락적으로 봤을 때 1%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기업의 거의 이제 의사결정권자 가장 높은 분을 만나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나서 이거는 진짜 임원분들은 독서토론을 본인의 의사결정권자한테 직접 주도하시라고. 그래서 폴리메싱라는 개념을 심어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냥 이제 여러분 되게 거창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단 자영업으로 살아남고 싶죠? 자영업.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식당, 식당 아니면 뭐 이렇게 1인 판매 기업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폴리메스가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솔직히 없어요. 식당을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요리도 알아야 되고, 요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재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HR도 알아야 돼요. 리더십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나가는 식당 보면은 직원복지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도 알아야 돼요. 일단은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잘해야 돼요. 더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이 1인 판매를 해도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면 홍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돌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상품 소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3개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커스터머 서비스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기업의 CEO급이랑 얘기하면서, 여러분 CEO는 무조건 폴리메스 해야 돼요. CEO 보세요. 여러분. 인사할 줄 알아야 되죠. 재무 알아야 될 줄 알아야 되죠. 기술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케팅 알아야 되죠. 뭐 CEO는 모든 거를 결국에는 CEO가 최종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CEO가 어디 출신이라면서 한 분야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CEO는 당연히 폴리메스 해야 돼요. 당연히 폴리메스. 이 얘기가 뭐에서 근데 합쳐지냐. 우리 폴리메스 책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직업의 생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명확하게 디파인되는 건, 정의되는 직전은 사라질 거고, 설명하기 애매한 데는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이 폴리메스 읽기 전에, 무슨 유명한 얘기가 있냐면은, CEO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EO가 하는 일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폴리메스인 거예요. CEO는 다 무조건 폴리메스, 대기업도 거의 다 폴리메스예요. 문어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하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폴리메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아, 나는 아무리 해도 폴리메스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 맞아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상위 3개, 10% 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여러분의 리더가 폴리메스인지 아닌지, 그거를 막 질문도 해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진 않는데, 임원까지 가고, CU까지 된 거 아니에요. 자영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폴리메스한 사람은 고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는 폴리메스가 못됐어도, 폴리메스가 될 수 있는 환경, 폴리메스가 될 수 있는 방향, 폴리메스가 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폴리메스가 너무 좋아서, 뭐 그냥 제가 뭐 최근에 저랑 아는 형이, 이제 국가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런 거, 아 형래 부서는, 형리 담고 있는 기간은 더 폴리메스 돼야 된다. 공무원인데. 그래야 문제 해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냥 제가 새로 만나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이 폴리메스를 얘기를 안 꺼냈던 사람은, 일단 폴리메스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영상 찍기 전에, 화영 PD랑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폴리메스는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이게 오늘 제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해드렸는데, 제가 더 설명해드릴 거예요. 더. 왜냐하면 이게 피드백도 더 나올 거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실 사례도 계속 찾아올 거고, 제가 앞으로 우리가, 저는 진짜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더비, 안드로메디안, 뭐 로크미디어, 더 많은 직원이, 스펙트럼이 폴리메스 쪽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친구들 삶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1%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데, 뭐 10%까지 올라오고, 그림을 잘 그렸는데 10%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안 섞일 수 있어요, 평생. 근데 그게 그냥 성공의 관점에서 1%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내 내적 만족의 관점에서, 내가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일단은 이 본인 인생, 이 유한한 삶에서 본인 인생을 더 무한하게 사는 방향이, 폴리메스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졸꼬리 여러 개인들이 더 폴리메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푸시런히 도울 겁니다. 아셨죠? 오늘 폴리메스 심화 여러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에 뭐 심화2 아니면 심심화, 더 심화, 그러니까 아무튼 뭐라, 아니면 좀 폴리메스 초급부터 해갖고, 제가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해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공부를 하고, 사례를 발견하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